오늘은 뉴메타 바로 어? 맞다! 자 복귀해서 이걸 사면 되요 이따가 자 오늘은 뉴메타는요 바로 돈미세 갱플랭크입니다 룬 요로코롬 들어주고요 이 보물사냥꾼 룬이 하나 생겼죠? 각 적을 처치하면은 이제 돈을 또 받습니다 갱플랭크의 큐스퀴 패시브 요거로 적을 죽이면 추가 골드 주는 거 그리고 수화계나 들어주고요 징수의 총 가서 또 추가 골드 받아주고요 그리고 도벽으로 또 추가 골드 뜯어버리고요 외상으로 없는 돈을 끌어다 쓰겠습니다 눈에 미쳐버린 갱플랭크 가볼게요 근데 영상 시작 전에 갱플랭크 숙돈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너무 뭐라하지 마시고요 웬만한 챔피언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챔피언의 숙돈도가 워낙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13번 뭐라고 생각보다 많이 뭐라고? 수화계나수록 초반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슬게 나오진 않나? 그러니 이러면은 또 얼마 들어와요? 10원 들어왔고요 괜찮은데? 큐로다 막타 치는 거는 일단은 아직은 좀 아낄게요 이럴 때 좀 멀때? 요거로 뜯어주면은 4원씩 추가로 맞죠? 분명히 동등하게 시작을 하는데 골드적인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지금 또 10원 뜯었고 추가 골드가 미친 거거든요 나한테 딜 넣으면 되는데 왜 빼냐? 삥 한번 제대로 뜯어먹었습니다 삥 한번 제대로 뜯어먹었습니다 쌌다 20원 추가 골드 달달하죠? 지금 3분의 1은 채였어 진짜 궁 생겼죠? 처치 관여만 해도 난 돈을 먼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하면서 상대 제이스가 굉장히 온순합니다 네 2.3 칩 가죠? 일단 골드적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야 벌써 잡았다 좋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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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커러 외상까지 땡겨서 7분만에 트포 거의 다 나왔어요 가끔씩 뜯어주고 얼마 들어오니 이러면? 오 15원 달달해 템빨로 세진 거거든요 돈 벌어 벌어팀? 아프거든 아 근데 왜 이렇게 죽어? 우리 팀 야 제이스도 근데 집 안 가고 진짜 꿋꿋하다 달만도 한 뒤 얼마 뜯었냐? 150원? 거의 지금 어시스트를 먹은 거거든요 이걸 얼마 벌어왔지? 120원 사실상 1킬이죠 지금 지금 와 달달구리 하구요 여러 벌어 여기서 돈 벌어 20원 벌겠는데 이번에는 17원 이렇게 하이 진짜 내꺼 빼지 마라 14분 14분만에 포에다가 신발까지 나왔습니다 10분 안전 어서오고 이거 어시만 먹어도 되잖아 백색이 알아서 처리해 심지어 중첩이 히트타였네 제이스를 잡거나 해야 되는데 뽁뽁! 오! 야 이게 이게 13분에 나온 투포다 이거지 피하고 때리고 딜 미쳤다 미니엄 먹으면 되고 미니엄 뒤에 정리하면 너는 이제 나한테 못 덤비죠 라인 다 밀리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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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소리냈냐가 어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뭐야 보물사냥꾼으로 그치만 벌었습니다 아 이거 부수면 돈 들어온구나 우리 차가 많이 나긴 하났다 트타가 11킬이야 오! 미치긴 했다 자 중단결산 하겠습니다 16분에 우리는 추가 골드를 얼마를 벌었느냐 300골드 벌었구요 370골드 또 벌었고 여기서 450골드 와우 와우 돌았다 트타가 진짜 근데 역대급 괴물이긴 해 아 잡았나? 나이스! 하하하하 결국엔 제가 벌었습니다 요새 추가 골드 600 900원 먹었죠? 자 징수의 총 17분에 나옵니다 2코어가 17분에 나온다는건 어마어마하거든 전력이 여기 박히는거 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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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혔다 비골을 좀 따야겠는데 희망적인건 저쪽은 트타 빼고 큰사람이 크게 없다는거야 이거 받고 뭐야 잡았네? 아아 어? 어? 500가 잘하는데? 피하고 법 주고 나이스 살았냐? 이걸 사내? 이게 나아 대수토프 애들아 아이들아 트타 트타 미쳤어 안돼요 안돼 참 무감인데 이거 참 무감인데 이거 내가 잘필때만 이런다니까 게임이 항상 이팀 반반만 갔어봐요 아니 진짜로 됐다 이거 나이스 진수로 먹었고 이거까지 그렇지 정신차림 이긴다고 트타가 숨어있잖니 애들아 트타를 잊지마 야! 후! 우! 우! 와 저게 산다 와아 제이슨 잡았다 야! 우! 나이스 공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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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다 싸왔습니다 지금까지 550 굴려 버렸네요 니 졸리라고 나머지 4명이 피해볼 순 없잖아 내가 처치해줄게 징수 그렇지 미쳤습니다 지금 괴물 탄생이야 트타 18킬 했습니다 근데 4코어죠 저도 3.5코어 600 골드에다가 이것도 600 450 이거 550 도라치 도라치 우리 팀도 도라치 레넥톤 레넥톤 고이 트롤 수준이죠 너무 무해라 이거 턱을 상관하지 못해 나이스 백스야 니가 마무리 쉬어 마무리 쉬어 마무리 쉬어 그렇지 20분대의 공격력이 300이다 돌아떼 그냥 돌아떼 이거 가겠습니다 갱플 장인분이 이럴땐 적응하는게 좋다 했습니다 백스가 그나마 지금 우리 팀의 희망격입니다 자 이쯤에 있죠 상대 비에고 있죠 레네가 너 또 죽죠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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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상하진 않아 레네가 너 나갈거라면 이제 한 번 더 주면 나간다 그랬거든요 15대에서 받고 나간단 말은 너무 당당하게 해서 한 양념 모두 다 이길꺼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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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까지 박으면서 컷 그렇지 혼자 다해? 혼자 다해 트리플키리야 지금 혼자 다할게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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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었나 인마 아 이건 예정이 없었나 어 다져봤잖아 다져봤어 피드로 뭐야 제가 너무 중요한 관계로 수호전사 가겠습니다 가고 그 다음템으로 무대 가겠습니다 내가 한 번 죽으면 사실 게임은 지기 때문에 그 레넥터는 왜 말을 안 지키죠? 남아 1원 중천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죠 착한 티모는 나간티모다 와 티라가 미쳤다 뭐야 나이스 그렇지 형이 마무리 짓는다니까 그렇지 오케 하하하하 에이 이런거 보고 배웠거든 또 어깨너머로 배운게 이런거야 이런건 어깨너머로 안 배운거지 가기 안좋다 얘들아 좋은가? 깨로 죽이자 한타 이겼네 이긴거 아닌거 같은데 성장을 진짜 확 가져오니까 이게 약간 먹힐거 같은 그런 약이야 음 하하하하 잘 가지게 난 수호천사도 남아있어 그렇지 하하하하 야 이거 하다보니까 이번 한판 해보니까 오 하얗게 오는건 맞출만하네 으응 끝까지 봐 끝까지 돌아가는게래 요거 칼날구리 한번 먹겠습니다 치킨은 뭐 장지 아 아 뭐야 죽을 뻔했어 지금 제일 위험한 순간 아 오 뭐야 풀템이네 자 풀템일때는 예 이거 가겠습니다 딜은 충분해 29분에 풀템이 나왔다는거 선제공격으로 1000원 벌었구요 Q로 800원 벌었구요 그리고 처음템 450원 벌었고 오 150원 벌었죠 아 와드네 신난하게 오죠 패죽여 하하하하 어머나 가인 남았어 오우 쉣 버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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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제발 아아 못잡나 백스 어 맞췄어 아쉽고 너무 아쉽고 어 뭐야 집 좋은데? 상대 집 터진다 잡으면 좋고 오케이 돈 돌아왔고 그럼 이거 팔고 죽으면 삽니다 됐어 아 아 아 두터 딸피를 만들었는데 오 백스가 이걸? 얘들아 은혜를 갚아줘 제발 흐흐흐흐흐흐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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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 대역전전 대역전전 고마워 진짜 선행점 충당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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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힘 에헤네라 말도 시 Plus 어? 조작 너무 놀았나? 괜히 다 어그로 끌렸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